얼마나 놀라셨습니까? 괜찮으십니까?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 새벽 아침 7시 23분쯤 북한이 4,500km를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이 여기에 응징 차원에서 우리도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다 현무2, 현무2 그런데 이 중에 한 발이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중에 한 발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강릉 시내에 다시 떨어진 겁니다 월호평동이라고 해서요 강릉시를 보면 시가 꽤 넓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 남쪽입니다 인근에 있는 동이 이밤동, 노암동 이런 데인데 여기에 계셨던 주민들은 엄청나게 놀라고 신고를 하시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별일 없냐고 확인도 하시고 그 한밤중에 어제 자정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그 현무2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전략 그다음에 북한의 대남 공격 등등을 방어하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가 킬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북한의 어떤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단계단계 단계별로 막아내는 우리의 군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무2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F-35 전투기 한 대에 수천억씩 한다는 그런데 엊그제 신문 보십시오 F-35는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떠야 되는데 뜨지 못하는 F-35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거 하나 수리하려면 몇 달씩 걸리고 돈은 또 돈대로 엄청 시리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우리 군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? F-35는 그렇다 치고 현무2 만약 이 추진체를 밑에다 넣어가지고 쫙 공중으로 치솟다가 월호평동에 우리나라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가 없는 쪽이 어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막 엄청나게 큰 화염 사진 여러분 다 보셨죠? 화염이 치솟고 괭음이 돌리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전쟁 난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분들이 119에 신고하고 문의하고 신고하고 문의하고 신고하고 전화통이 불이 나고 이랬던 겁니다 이게 군부대 주변이 아니고 민가로 떨어졌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김정은이가 4500km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쏜 것을 까불지 마 그러다가 우리한테 큰 코 다쳐 라는 의미에서 우리 걸 쐈다는데 김정은은 성공적으로 날라갔는데 우리 거는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거기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니 지금 평양에 있는 그 미사일 부대 우리를 비웃고 있지 않을까요? 자기네들끼리 이거 지금 대대적으로 화제 삼아가지고 아침 내내 웃으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지 않을까요?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최신의 전투기, 전폭기, 미사일, 전차 이런 군 자산을 새로 개발하고 만들고 하면 상당한 중간에 실패, 사고 이런 게 어쩔 수 없다 아마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군 자산, 우리나라 미사일 이것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정말 지금 강릉에 계신 주민 가슴을 쓸어내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합참본부에서는 한미가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현시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밝혔다는데 에이테컴스라는 현무2 미사일을 두 발씩 네 발을 쐈다는데요 일단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추가 조사를 해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발표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큰 화염과 괭음과 그런 게 있었는데 피해가 전혀 없다는 말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